자의 명상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보고 있는 안타까움이나 아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나를 보살피는 의료인에게도 전달을 해 볼 것입니다. 이 명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여 무기력해지고 우울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보는 자의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여유롭고 길게 내뱉습니다. 들이쉬는 숨을 약 2초 정도, 내쉬는 숨을 약 4초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이시면서 하나, 둘,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들이쉬면서 하나, 둘,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들이쉬면서 하나, 둘,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모습에서든지 사랑해 주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부모님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나 자신도 저절로 마음이 환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당신의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에 담긴 온화한 자의의 마음이 내 가슴에서 시작하여 얼굴로, 배로, 허벅지로,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나의 몸에서 그 따뜻한 자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전해져 온 자의의 마음이 내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고 그 기운을 온전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자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 좋습니다. 나를 진료해 주는 의사, 친한 친구, 걱정되는 가족들, 이번에는 나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안정되기를 빌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기원할 때 나의 마음이 한결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나 스스로를 위한 안녕과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편안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진정으로 편안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는 말을 진심으로 담아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러한 어구들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읊조려 봅니다. 이제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과거에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경험이나 자랑스러웠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드러움 친절함 사랑스러움 평화로움 행복함 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자애의 마음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보석상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두 손으로 안아 봅니다. 이곳은 당신이 힘들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음속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명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호흡 호흡 호흡이 몸 전체에 구석구석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잠시 우리는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따뜻한 느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얼마든지 주고 받고 또 스스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 호흡 하면서 자외의 따뜻한 느낌을 음미하면서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자외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